관생보살 먼저 원성취지는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오늘은 조계종 신도증을 가지면 엄청난 혜택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온 질문입니다. 스님, 조계종에서 발급하는 신도증을 가지면 입장료 사찰도 그냥 통과한다는데 맞는지요? 또 다른 혜택도 있는지요? 신도증을 만드는데 무슨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현재 우리 조계종은 멤버십 신도증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신도증이라 그랬어요. 신도증을 소지한 불자에게는 많은 혜택을 드린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가지의 혜택을 드린다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재 사찰과 국립공원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면제 받는다. 두 번째는 불교중앙박물관 및 성보박물관 무료 또는 할인 입장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동국대 의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조계종 제휴, 여행사 및 업체, 생활체인점 등에서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많은 혜택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자 하는 분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거나 또는 직접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위 사찰에 연락을 해도 되겠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포교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계종 신도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서류가 필요하냐. 먼저 신규입니다. 신규. 증명사진 2매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도 등록서가 있어야 되는데 신도 등록서는 다니는 사찰, 조계종 사찰에 나가시면 이미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신도 등록서 거기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로 기재할 내용 중요한 것은 성명, 번명, 주민번호 이쯤입니다. 특히 번명을 꼭 기재를 해야 하는데 번명은 조계종 사찰에서 숙의 근거가 있으면서 받은 번명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계종 사찰에서 숙의해야지 번명이 나오고 그 번명을 신도증 신청할 때 써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무검이 있는데 교무검, 교무검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3편입니다. 교무검. 신도증을 받으면서 1년에 내는 돈이 얼마냐 그 말입니다. 만 원입니다. 만 원. 요즘 입장 비싼데 가보면 3천 원, 4천 원, 5천 원도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몇 군데 성지술래 겸 성용차 가지고 친구들이랑 왔다 갔다 하면 몇 군데만 가도 그 정도는 다 경제적으로 득을 보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맨 처음에 신청할 때 만 원을 내시면 신도증을 한 보름이나 한 달쯤 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무검은 1년 단위로 내셔야 돼요.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연초에 만 원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무검을 안 내고증을 가지고 있어도 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교무검 내고 1년 이내에 교무검을 냈다는 영수정이 있어야 돼요. 그 영수정을 늘 신도증하고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지 관리소 이런 데 내밀면 아, 최근 1년 이내에 교무검을 냈구나. 그런 확인이 되면 관광사찰의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중앙박물관 등 이런 곳에 할인 또는 무료 혜택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선임이 교무검 받아서 절에서는 뭐 하죠? 절하고 포교원에서 이걸로 말 그대로 포교기금으로 쓰여진다 그랬습니다. 절에서 신도들이 한 2, 300명 되는데 예를 들면 그거 받아가지고는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사찰을 알리는데 또 현수막 걷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 비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포교기금으로 쓰여진다 하니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정확하게 좀 뭘 알기 위해서 우리 한국불고대학 대관음사 종무실장에게 확인을 또 했습니다. 그럼 가장 절실한 혜택이 또 뭐가 있더냐 하니까 동국대학교에 입학하려면 조계종 신도증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것은 불교학부 등 불교 관련의 학과일 것으로 여기집니다. 일반 학과는 아니고요. 동국대학교 안에 단과대학으로서 불교학부에 지원할 경우에는 신도증이 있으면 많이 혜택이 가산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면 고3이 돼가지고 신도증을 만들려고 오는 우리 자제분들, 자제분 어머니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또 그럴 때 써야 하는 거니까 꼭 필요합니다. 내가 불교학부에 꼭 가고 싶다 이러면 당연히 신도증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조계종 사찰 내에서 종무요원에 지원할 때 종무요원 직원으로 우리가 신청할 때는 반드시 조계종 신도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채용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은 사찰 종무요원으로 들어가서 직장생활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옛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본인이 원하면 4대 보험도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지금 유튜브 찍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는 것도 전문가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찰이라 해서 옛날처럼 그냥 수기로 대충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주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가 절 안에서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절 안에 들어와서 종무요원으로서 활동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계량을 펼 수 있다. 아주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불교 관련의 종립중고등학교 교사로 채용될 때 또 대학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중앙선가대학교 등 조계종 산하의 대학의 교수나 또는 직원으로 지원을 할 때 조계종 신도증은 아주 요긴하게 쓰여질 겁니다. 그리고 또 불교 관련의 방송사, 불교 관련의 언론사, 불교 관련의 복지시설, 불교 관련의 출판사 이런 데도 들어가려면 반드시 조계종 신도증이 있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교 관련의 회사, 불교 관련의 직장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조계종 신도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럴 생각 있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신도증을 가지면 좋은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조계종 신도증이 있으면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으면서도 특히 우리가 정법불교, 정통불교를 믿으면서 늘 있어야 하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조계종 신도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아주 자신이 있는 그런 불자, 자신감 있는 신행활동을 할 수 있다. 조계종 신도증이 그런 매개체적 역할을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로서 아주 뜨뜻하고 당당한 불자가 되려면 신도증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도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수계 안 한 사람들은 다니는 사찰이나 또는 이웃 사찰에 수계살림이 있다, 언제 수계한다, 계를 받는다 이러면 꼭 참여하셔서 미리 미리 번명도 좀 받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번명도 받고 또 조계종 신도증도 받고 이러면 우리의 신행활동에 스스로 큰 힘을 받고 자존감이 생겨서 열심히 불자 신행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